케이크를 픽업한 고객이 이동 중 망가졌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글쓴이 A씨의 가게에 오후 3시쯤 한 손님이와 케이크를 픽업해 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얼마 뒤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아와서는 케이크가 망가졌다며 항의를 했다는데요. A씨가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당시에는 분명 멀쩡했기에 처음에 저희가 드릴 때 멀쩡하지 않았나요? 라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케이크를 들고 차로 이동하는 중에 케이크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. 사진을 보면 겹겹이 쌓여있던 케이크의 위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에 A씨가 차량 이동 중에 망가진 부분은 저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손님은 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안아하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수정을 해주든 새로 해주든 알아서 해달라고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다는데요. A씨가 최대한 수정해드리겠다 했지만 여기서 기다려야 하냐고 따지는 손님 때문에 결국 새로 해드릴 테니 저녁에 편하실 때 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A씨는 수정해드려도 마음 편할 것 같지 않았다며 응대가 미흡했지만 뭔가 억울하다고 토로했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케이크 얼굴에 안 던진 게 용하다. 사장 손 떠나면 소비자 책임이지. 자영업자들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공분했습니다. 자영업자 책임이지. 자영업자 책임이지. 자영업자 책임이지. 자영업자 책임이지. 자영업자 책임이지.